매물 번호 J-189 소재지, 거제시 고현동, 건축물 정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면적, 공급 면적 13평, 44.07제곱미터, 전용 면적 10평, 33.375제곱미터, 세용 승인일, 2002년 10월 25일, 매매 금액 3,300만원, 건축물 방향, 남서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원룸 구조, 방안계, 주방, 화장실 1개, 총층수, 지상 7층, 남방수도, 가스보일러 상수도, 일반 관리비, 관리비 5만원,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6대, 거래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2015년도에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던 곳입니다. 방값보다 더 저렴하게 받은 업무용 오피스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현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권이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거제시청은 도보로 약 5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현시장도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받으면 수익률이 약 7%대가 나오며 월세를 25만원을 받으면 수익률이 9%대가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현금 3천만원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인력 충원으로 월세는 잘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학교나 관공사가 많아서 공실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기를 모두 포함하여 매매하우니 3천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온 위치에 좋은 업무용 오피스텔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양상움의 이름을 받은다면 다음 여깁기 유지에rium의 예산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인 1.2.3.5.1.1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매매하우니 3천만원을 받으세요. 다음 여깁기 유지에 대한 달성률이 2천만원을 받았으면 좋습니다. 내 그림도 더 알게 되고, 초점이 2라운로운 상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帯지점이 2천만원을 받으면 거든지 고현이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